네, 반갑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영아입니다. 공연을 몇 달만에 한 것 같은데 엄청 어색하네요. 빵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 빵을 몇 달만 해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라이브를 꽤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라이브를 했는데 몇 달 쉬다가 오늘 비타를 매우 질감하고 나오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사랑하는 척 적응하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새해 첫 공연의 첫 번째 순서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4, 2, 3, 행복 많이 받아주십시오. 올 한해도 뭐 대단한 일 벌어졌지만 아, 아프지 마세요. 너무 행복합시다. 나는 내가 만개 너무나 신기해 나는 네가 만개 너무나 신기해 우리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아마 신기한 또 이상한 또 요상한 일들이 없겠지 그래 어쨌든 우리 지친 맘을 위로하자 어쨌든 우리 없는 맘을 치료하자 어쨌든 우리 오늘 맘을 축복하자 하지만 너무나 커졌습니다. 아, 아, 어쨌든 전율로 mourners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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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서로를 조종한다는 입장에서 나나나나나나나나 만내세요 나나나나나나나 만내세요 어쨌든 우리 지친 맘을 위로하자 어쨌든 우리 넘는 맘을 지휘하자 어쨌든 우리 오늘 밤을 축복하자 어쨌든 우리 넘는 맘을 지휘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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